청담동 술자리 자 이제 아마 이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가 끝나고 아마 곧 판결이 있을 모양이네요 한동은 지금 당대표가 10억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이 사건이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당선이 안 됐습니까 김의겸 씨가 당선이 안 됐는 모양이네요 전으로 나오는 난 당선된 줄 알았는데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터 외압 없이 태어나서 윤석열과 한동은을 본 적이 없다 이 첼리스터라는 아가씨도 참 한심하네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이 양반도 거짓말한 거고 첼리스터라는 아가씨도 거짓말한 것이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발단이 됐던 첼리스터 A 씨가 법정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고 해당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김의겸 씨는 이게 아마 민사가 관련될 건데 잘못하면 돈을 많이 잃겠네요 한동은 전 법무부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 탐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모든 종류의 심리가 다 종결된 겁니다 거의 최종 심리가인데요 한결 이전에 첼리스터 A 씨는 2022년 7월 자정 무렵에 청담동 소재 술집에 윤 대통령이 온 사실이 있느냐 원고척 대리인 질문에 대해서 없다 대통령과 한동은 전 장관을 직접 대면한 적이 있느냐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냐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일 텐데 한심하네요 전 남자친구 B 씨와 통한 녹음 파일이 술자리 의혹 제부의 단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전 남자친구 B라는 친구도 한심하죠 자기 애인하고 여러분 나눈 내용을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팔아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한심한 거지 전부가 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첼리스터 A 씨는 정확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려고 생각한다 누가 본인의 이름 전 남자친구인 B가 그러면서도 B 씨에게도 결국 술자리 의사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본인이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B라는 남자친구가 현재 참 한심한 친구입니다 떳떳하게 진보 영웅으로 살아가라 내 한마디의 정권의 맹운이 달려있다 넌 이미 영웅이 된 것이고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 내 선택만 남았다 운동권들이 참 잘했던 방식이죠 당신이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확실하게 거짓말 해라 아니면 몸을 살라서 죽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얼마나 이런 표현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진보 영웅으로 살아라 통화 파일 등에서 너무 자세하게 술자리에 일어난 행동들을 묘사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을 해서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피고 중 한 명인 강진구 뉴탐사 선임기자가 직접 물었는 모양이죠 제게 전화나 카카오톡에서 이게 다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묻자 첼리스트 A 씨는 통화나 문자를 길게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저는 거짓말을 하는데도 계속 진실을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어떻든 간에 배상액이 꽤 많이 나오겠네요 10월 16일 날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지금 김의겸 씨가 공천에 탈락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떻든 간에 돈을 많이 물어주게 생겼네요 아무튼 이 사람도 아마 관련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거짓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여기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말을 계속 바꾸면 죄가 줄어듭니까 자신들이 진실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걸 잘 알면서 저렇게 죄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 민경욱 의원이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뭐 유튜브 같은데 나와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죠 거짓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 명예를 이렇게 크게 해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을 만들고 위정하고 무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참 나쁜 일입니까 지금 이제 민경욱 전 의원도 참 답답할 거예요 아니 받은 돈이 없는데 자꾸 받았다고 하니까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말을 꾸민 사람들은 또 그것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아야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조금 미진한데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나그네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좋아요를 한번 여러분들이 힘껏 눌러주시고 이종찬 광복회장의 올해 88세입니다 88세인데 이제 뭐 친일파 이런 이야기 좀 접어도 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많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또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 덕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땅덩어리를 쓰러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친일파 친일파 파리 이런 거 좀 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일본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영감님이 또 계속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친일분자를 요직에 안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친일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제치하에서는 친일을 한 사람들은 있겠죠 이승만 근국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막말을 하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친일분자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학자적 양식에 따라서 다소 여러분들 일제치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학자적 양식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런 친일분자 이렇게 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운동권 정도 되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지금 나이가 88세나 돼 가지고 지금 학자들을 친일분자로 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부를 다 이런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종찬 씨도 여러분들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정당 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변신을 잘 해 가지고 살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보다 연배가 훨씬 더 아래가 되는 학자 출신이냐 이런 사람을 보고 당신은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을 썼으니까 친일분자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나이도 한두 살도 아니고 낯살 좀 먹었으면 낯을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에 정말 어른이 없는 거죠 마지막 일은 관 뚜껑 덮을 때까지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비겁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번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친일분자를 제발 정부 요직에 앉히지 말라 좀 쫓아내라는 것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아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무슨 친일파냐 이야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데 뭘 기여를 했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한심한 영감님이라는 생각 독립기념관장을 엉트리로 집어넣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반일종족주의 책을 쓴 사람이다 아니 반일종족주의를 내도 읽어봤지만 뭐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옳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왜 자꾸 등용하느냐 아니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당신이 대통령을 하든지 아니 이종찬이가 대통령해서 이러면 인명권 행사하게 되면 이런 말 저런 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이러면 인사권을 행사했겠냐 이야기죠 정말 내가 볼 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나이 먹어가면 좀 잘 늙어 가자고요 나이 좀 늙어가면 젊은 사람에게 좀 양보하고 젊은 사람 생각도 좀 더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안 남았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시대가 아니라는 것도 인지하고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목소리 높일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목소리를 높일 때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나 김대중 정부 시절 목소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창창하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할 때지 않습니까 아들뻘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니까 자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뭐죠 이렇게 광복회 회장이란 그런 그냥 완장을 차면 다 그렇게 그냥 끝까지 뭡니까 관 뚜껑 덮을 때까지 폐약질을 하려고 전문의 광복회장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암으로 죽는 달까지 온갖 폐약질을 다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종찬 회장은 저는 비교적 그래도 호의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아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처신하는 걸 보니까 아주 내가 볼 때는 형편이 없네요 사람은 한 번 이렇게 이런 결정적인 부분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완전히 뭐죠 가치가 바닥을 치게 되거든요 이 얘기를 정부에서 잘못 듣고 내가 목니를 뿌린다고 한다 목니가 아니라 위기다 아니 위기라고 생각해서는 당신밖에 없는 거지 목니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당신은 목니가 아니고 무국 충정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종찬 광복회장의 처신을 보면서 아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이 참 마지막까지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반듯하게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양반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번에 의료사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무리한 행정명령을 낭발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이종찬 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승만이라는 거인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의외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출범했겠습니까 그 당시 김구하고 이승만이 체계를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은 대학생하고 초등학생의 차이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국제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승만처럼 공산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본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막말하는 겁니다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도 좀 곱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한 8, 99%가 이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되겠지 친일파들이 교묘하게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 이렇게 추격시해 오는 것은 이면에는 1945년 이전에 우리 민족의 나라가 없었다는 것을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 1945년 이전에는 이시조선하고 여러분들 이시조선을 연계한 대한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해서 만들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민의 국가염 신민 아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시민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시민 신민에서 시민 이왕조가 뭐 그게 일당체제니까 전부가 다 이왕조 속했지 뭐죠 대한민국에서는 각자가 뭐죠 국민의 주인이 되는 물론 그 주인이 되는 것도 다 이제 팩했지만 그걸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이 한 끈으로 이번에 여러분들 행패 뿌리는 것으로 이종조선 씨는 자기 인생 전부가 다 그냥 그걸로 다 재단이 된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처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을 되게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지막을 기억하거든요 마지막을 그 사람이 퇴장할 때를 기억하는 게 처음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본인 인생을 뭡니까 그냥 똥통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지 아무튼 간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종찬은 광복 회장 자리를 그만두어야 됩니다 1919년 건국 주장은 좌파들이 이승만이 건국 아버지가 되는 게 두려워서 김구를 내세우면서 만들어낸 어거지입니다 이종찬이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도 부정하고 1910년 대한제국이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에게 병탄당한 것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역사를 부정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우리가 30년 전간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고 강합 통치를 받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역사를 왜곡하게 되면 역사적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506명이 찬성하고 27명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연합뉴스 8월 21일 동의하십니까 1300명 이름 투표를 해가지고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 아니다 3%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 96%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주의 분위기가 얼마나 팽배한 사이였습니까 그리고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은 화려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국제정시를 읽는 능력은 이승만 발치에도 못 미쳤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건들이 다 지금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뤄보게 되면 생각은 자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시킨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반듯한 역사관을 가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관하고 세계관 인생관을 반듯하게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공병호 tv가 다른 매체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반듯한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으로 무장하고 험한 세상에 승리하는 그런 길로 이끄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다 시류에 편성해 가지고 그냥 좋다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